자, 해봅시다. 자, 이제 다른 애야. 주영이, 주영이. 자, I'm so glad. 나는 정말 기뻐. 왜요? To have the opportunity. 자, 기회를 갖게 되서죠? 자, 어떤 기회에요? To describe to my fellow alumni. 얼룸이가 뭐였죠? 아, 동료. 동료. 보여요? 그 학우들. 그래, 졸업생. 알았어? 나의 동료 졸업생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되서 기뻐요. 자, 지금 초보장사가 둘 다 뒤에서 꾸며주지만 얘는 형용사를 꾸며준거고 얘는 명사를 꾸며준거죠? 알겠지? 이런 거는 고등학생들 얘기는 좀 그러니까. 알겠어? 용법 이런 거 되겠네요. 자, 근데 이거 조심해요. 자, 뭐를 설명하는 거야? What I am currently walking on 이에요. 자, 내가 현재 무엇에 관해 일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얘도 뭐로 봐도 되고 의, 주, 동으로 봐도 돼요. 자, 근데 의주동으로 봐도 어순. 의주동으로 볼 때는 어순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적으로 따져봅시다. 자, What? 뒤에는 지금 완전해야 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하겠죠? 자, 그럼 보면. 나는 현재 일하고 있어. 여기까지만 보면 완전하잖아. 네. 근데 온이 있죠, 온. 네. 모모모모에 대해. 지금 목적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잖아, 이게. 네.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죠? 네. 이해되죠? 네. 그리고 얘 앞에 선행사 있어요, 없어요? 지금 얘가 선행사예요? 내가 현재 일하고 있는 졸업생이야? 아니잖아. 얘 선행사가 아니에요. 학생들에게니까. 그치? 여기 선행사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What이죠? 구조상으로 헷갈리지 말라고. 이해돼요?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What은 뭐로 바꿀 수 있죠? The Thing. The Thing. 자, 여기서는 위치로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The Thing 대 The Thing 위치로 똑같은 거니까, 그치? 네. The Thing 위치로 바꿨을 때는 이 On이 앞으로 갈 수 있겠죠? 어디로? 여기로? 아니요. 여기지, 여기. 네. On으로 갈 수 있죠, On. 네. 그래서 위치 앞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 구조까지도 이해해 놓으라고. 돼요? 네. 선생님이 어쨌든 꼭 표처놓은 데는 뭔가 너네가 헷갈리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이야. 나중에 복습할 때도 잘 모르겠으면 꼭 질문하세요.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막판에는 이해가 안되면 그냥이라도 외워야 돼. 솔직히 말하면. 그치? 근데 지금은 아직 막판이 아니잖아. 공부할 때 이해 안되면 꼭 다시 질문하세요. 자, As a Personalized AI 로봇 Engineer. 자, Person이 뭐야? 사람이죠? 네. 그러면 사람화하다야. 그러니까 개인화하다. 개인화된이죠? 그래서 뜻이 뭐야? 맞춤형. 맞춤형. 그치? 오케이? 네. 자, 이거 비슷한 뜻은 뭐예요? 뭐예요? 네. 인디션이 좋아? 아니. 커스턴이 뭐예요? 커스텀. 뭐예요? 커스터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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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소비자. 그래서 고객 맞춤형을 우리가 Personalized라고 영어로 표현하시잖아요. 하지만 뭐라고도 표현해요. 커스터마이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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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맞춤구두 이런거 할때 그제? 개별 맞춤구두 커스터마이즈드 이거 맞네요? 커스터마이즈드 이게 주문 제작 하다니깐 주문 제작 된 이죠 그래서 맞추면 이렇게 되는 거야 혹시 저 단어도 알아보세요 자 이 사람이 누구래? 맞추면 AI 로봇 엔지니어로서 그래서 에즈는 뭐뭐 로서죠? I design and make practical service 로봇이야 나는 의료 서비스 로봇을 디자인하고 만든다지 그치? AI has been quite a familiar subject familiar 또 뭐예요? 친숙한 AI는 이때 quite야 꽤 베리움이죠? 매우 친숙한 주제가 되어왔다야 그치? 어 저기 시제 문제네요 시제는 항상 뭐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힌트 For the past 20 years 지난 20년 동안 동안이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니까 해즈빈을 써야 되죠 시제? 힌트 자 그 다음에 이건 어순이에요 어순 자 어순에서 So 어순이 있고 뭐가 있다고 그랬죠? Such a 어순 그 다음에 이거 감탄문의 우선이었죠? How 형 어명 What 어 형명 자 이거 두개 구별하는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세 글자 이하 이건 네 글자 이상 자 저 quite 몇 글자에요? 다섯 글자죠 여기에요 그래서 quite a 혁명 맞아요 안 맞아요 어디가 내 글자 이상해요 이거 철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건 세 글자에요 여기는 many 그 앞이요? 이 글자 수 하나 둘 셋 넷 알았지? 자 솔직히 저런거 졸라 유치한 문제에요 옛날 어떻게 봐봐 알지? 수능에서 안나오는 근데 지금 우리는 모니까 내신이니까 알지? 저런것도 체크는 해둬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자 서브제품 주제에요 주제 그래서 AI는 꽤 친숙한 주제에 이어 왔다 지난 20년동안 됐죠? however 그러나 자 what it is capable of now? 자 be capable of가 뭐에요? 몸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be able to랑 똑같은거에요 근데 be able to는 to 다음에 뭐가 와야되고 동사 근데 be capable of는 뒤에 명사 오는거에요 명사 알겠죠? 자 그럼 여기도 그것이 할 수 있는 그것이 할 수 있다잖아 네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뭐 를이 없잖아 뭐 를 할 수 있는지가 없는거잖아 지금 불완전하고 앞에 선행사 있어 없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what이잖아 아까랑 똑같이 그래 안그래요? 네 됐어요? 네 그리고 해석 어떻게 해야돼요? what it is capable of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것 what 뭐뭐하는 것으로 하면 되잖아 여기서 그죠? 네 그것이 뭔데? AI죠 AI AI AI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is beyond 아까 loneliness 앞被 мораль 너머 너머 넘어서다 아까 오버오브랑 똑같죠 anga above above 어버 DingWh Familäche geometry f으면 넘어선데, What we ever imagined. 우리가 상상했던 것을 넘어선다 이거야, 지금. 이건 뭐야, AI 기술이 졸라게 발전했다 이거잖아. 상상하는 걸 뛰어넘는다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됐어요? 여기도 우리는 상상, 여태껏 상상했다. 모모를이 없잖아요, 모모를이. 앞에 상상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 What를 뭐로 바꿀 수 있어요? The Thing, Which. 자, 이 Which로 바꾸면 이 Up을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이 Up으로 갈 수 있겠죠? 알겠어? 이 What 앞으로는 못 가? 이 Which 앞으로 가는 거지. 수민이는 왜 선생님이 관계 증명사 보충해 주는지 알겠어요? 네. 관계 증명사는 계속 나와서 그래, 계속. 이거는 학교님이 문제를 계속 낼 수 있는 거니까. 됐어요? 그럼 저와 또 The Thing, That. The Thing, That. 다 똑같죠? 됐죠? 네. The Thing, Which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더. 자, 유틸라이즈 또 나왔네. 아까 유틸라이즈 뭐였어요? 이용하다. 이용하다. I plus I인지 뭐죠? 뭐 함으로써? 자, 뭐 함으로써?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기계 학습을 이용함으로써. 그죠? 자, 빅데이터가 뭐라고 그랬어요? 빅데이터. 빅데이터. 자료를, 데이터를 졸라 많이 수집하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정한 패턴이나. 자, 우리 유튜브 같은 거 볼 때 빅데이터의 피해자들이잖아.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 뭐 이렇게 막 찾아봤어. 그러면 계속 그거랑 관련된 것만 뜨잖아. 그게 이제 그 빅데이터 이용한 기술인 거에요. 그 알고리즘. 알겠어? 그런 거라고. 이제 빅데이터, 기계 학습. 기계가 스스로 AI니까. 스스로 이제 학습해 나가는 거. 그런 거를 이용함으로써. 자, AI는 지금 is reshaping the world. 세상을 어떻게 하고 있다? 다시 형성하고 있다죠? 자, 세상을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형성하는 거지? 다시 만드는 거죠? 네. 자, 여기 AI가 아니라 여기가 world가 되면 뭐가 돼야 돼요? 세상은 AI에 의해 다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때는 BPP가 되는 거지. 주어가 바뀌면. 이해됐죠? 네. 됐어요? 자, 이 세상인데. 자, 갑자기 뭐 나왔어? 주어동사. 알겠죠? 갑자기 주어동사는 여기 뭐 생각된 거에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접속사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목간대가 생겼된 거에요. 목간대. 알겠죠? 목간대 위치라고 해볼게요. 위치. 네. 그리고 여기서 잘 끊어. 자, 이 글을 쓴 사람은 계속 이렇게 쓰고 있다고. 자, 이거 그럼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우리는 산다, 모모 안에서. 불완전. 불완전. 왜?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위치야. 근데 이 인은 어디로 갈 수 있죠? 위치야. 위치 앞으로. 인위치가 될 수도 있죠? 네. 인위치는 뭐고? 외열. 그래. 인위치는 외열이야 또. 그죠? 네. 그러면 이 외열도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치? 그니까 여기는? 여기가 만약에 생략이 돼 있으면, 위 리브라고 써도 상관이 없는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다 이해하라고. 학교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낼지 모르니까. 문법 문제 낼 때. 그냥 world we live라고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외열이 생각되어 있다고 보면 되니까. 그때는. 됐어요? 자, 그리고 우리의 관계, 뭐하고의 관계에? 기술과의 관계를 재형성하고 있다. AI가. 그러니까 AI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꾸고 있고, 기술과의 우리 관계를 바꾸고 있다. 이런 말이죠. 리 쉐이핑하고 있다. 됐어요? 자, patient. 예를 들어주는 거겠죠? AI가 어떻게 하는지. patient 아까 뭐였어? 네. 자, with mild release. mild 같은 뜻이 뭐예요? 온순한, 온화한, 뭐 이런 뜻이야? 부드러운. 부드러운 병이 뭐예요? 가벼운 병. 이런 뜻이죠? 그렇지? 막 중병이 아니라 그냥 가벼운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은. 얘가 주어져. 그래서 don't 뜻을 쓴 거죠? 자, don't have to들 뭐죠? 모모할 필요가 없다. 그래, 모모할 필요가 없다. have to는 해야 한다지만, don't have to는 모모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자, 뭐 할 필요가 없대? visit doctors. 의사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가벼운 병만 있는데, 환자들은. 자, 왜요? 왜냐면 그들의 모든 의료 서비스 로봇이. 맞춤형. 개인 맞춤형된 의료 서비스 로봇이. 뭐 하기 때문에? 너 알기 때문에죠? 모를. All of their history. 그들의 모든 역사를. 이 역사라는 게 뭐야? 얘가 몇 살 때 뭐를 알았고, 뭐를 알았고. 이런 질병의 역사를 말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다? 이 로봇이 can make recommendation. 추천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추천할 수 있다죠? 뭐에 대한 about treatment? 치료. 치료에 대한 알죠? treatment, 치료. 우리 헤어 treatment라고 하죠? 그거 왜 그래요? 머리 손상된 걸 치료하니까. 알겠어? 됐어요? 응. 자, 그러니까. 아니, 뭐 큰 병은 어떻게 해야 돼? 병원 가야 되겠지. 뭐 가벼운 병은. 로봇이 계속 얘가 어떤 질병을 그저기까지 알았었나.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막 이렇게 알려줄 수 있다. 이거라. 이거라. 추천. I'm trying my best. 나는 뭘 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알겠지? TRY MY BEST, DO ONE'S BEST 똑같아요 I'M DOING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중요한거 아냐 그럼 뭐가 중요해요 I'M DOING MY BEST DO MY BEST 난 최선을 다하고 있어 뭐하기 위해? TO WIDEN THE USE OF SUCHY ROBOT SUCHY 뜻 뭐에요? 그런 그러한 그러한 로봇들의 사용을 넓히다 WIDE가 형용사죠 선생님 보러서 EN이 붙으면 만드는거야 IN LARGE도 뭐에요? 확장시키다에요 이거는 등 붙었으니까 넓히다겠지 넓히다 그러한 로봇의 활용을 넓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한 로봇이 뭐야 앞에 로봇이죠 질병 뭐 어쩌고저쩌 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문장 삽입 할 때 이게 힌트인거라고 어떻게 보면 문장 삽입이나 ABC 순서 맞출때 이런 지시어 같은거 대충 보지 말고 꼭 해석할 때 한 단어 한 단어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땅 한 땅 하는 것처럼 어떤 가격으로 에러 Relatively local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비용으로 에이아이 로봇 비쌀까요? 비싸겠죠? 근데 이런 기계들은 뭐가 많아지면 공급이 많아지거나 사람들이 쓰는게 많아지면 많이 쓰면 어떻게 돼요? 싸지겠죠? 지금은 비싸지만 낮은 가격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 I hope 나는 희망한다 접속사 되시죠? 목적의 자리 있으니까 생각할 수 있고 언제까지? 2040년 까지에요 바이는 숫자 앞에서 까지라고 할 수 있어 그제? 자 All household 모든 가정이 가정들이 Will have acquired 이것도 Will have a PP 형태 시절 잘 알아두세요 Acquired 뜻은 뭐야 우선 지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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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거는 자 Required 이게 요구하다죠? acquired 얻다 획득하다 inquire 묻다 땅에 묻다가 아니라 질문하다 알겠지? 이걸 적을 필요가 있는게 아니라 inquire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아주세요 획득하다 얻다 됐어요? 네 자 얘가 뭐를 희망한대 2040년 까지 모든 가정이 We have acquired their own medical robot 그들 자신만의 의료 로봇을 획득 하기를 희망한다 이거죠? 그치? 글쎄요? 안됐어요? 저건 왜 We have a PP 쓴거야?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획득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어 네 근데 2040년대 까지는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We have a PP 쓴거죠 됐어요? 네 Also 또한 I give a lecture lecture 강의죠 강의 나는 강의를 준다니까 뭐야 강의를 한다지 뭐하기 위해서? To help different countries 무슨 동사 무슨 동사? 준사역 준사역 동사죠 different countries 의미상에 주어 다른 국가들 이 뭐하도록? 발전시키도록 알겠죠 뒤에 목적어 있으니깐 그들만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걸 돕기 위해 강의를 한다죠. 헬프, 준사역, 동사니까 동사, 원형 와도 되고 투부정사 ing, pp 오면 안 돼요 동사원형이나 투부정사 뭐하는 데 있어서 in ing는 뭐죠? 뭐뭐하는 데 있어서 아까 by ing는 뭐뭐함으로써 여기서 서치 있네요 그런 로봇들을 뭐하는 데 있어서 만드는 데 있어서 로봇을 건설한다는 거 만든다는 거 있죠? 됐어요? 여기 근데 CF라고 적어놨어 여기는 지금 의미상의 주어가 뭐예요? 목적어가 다른 국가들이 기술을 개발 하는 거지 디벨롭이나 투디벨롭이 오는 거야 근데 여기 의미상의 주어로 뭐가 오면 그들의 기술이 오면 기술은 개발 되는 거로 바꿀 수도 있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여기 내용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고 무조건 헬프니까 동사원형 투부정사가 아니라 목적어 뭐냐 관계에 따라서 pp가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해돼요? 혹시 바꾸나 됐어요 여기까지? 네 자 I have been invited invite는 뜻이 뭐예요? 초대하다 초대하다 아까 비지트는 방문하다 헷갈리는 인간들이 있어도 말이었던 거야 I have been pp have been pp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초대한 거야 받은 거야 받은 거야 be pp니까 그죠? 나는 초대를 받아왔대 뭐하라고 to give several forum 몇몇 forum 발토 같은 거 하는 거죠 forum을 주워달라고 초대받았다 이거예요 됐죠? forum을 개최해달라고 자 뭐에 의해서 저기도 bpp니까 과일은 의해서라고 해서 하면 되겠죠 더 라지스트 메디컬 센터 인 런던 자 런던에 있는 가장 큰 의료 의료 센터에서 알죠? forum을 해달라고 초대받았다 이거죠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 투 기부까지 알아들어 한 게 이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이 메디컬 센터는 나를 뭐 한 거야 해즈 인 바이 티드 한 거죠 OK 니 뭐하라고 to div 하라고 어쩌고 그지 그래서 이 바이트도 몇 형식 통사? 5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투 부정사 연결되는 거야 얘가 지금 수동태로 바뀌니까 bpp 투 부정사가 되는 거죠 투 기부까지 형태 받으라고 have been invited 투 기부까지 알겠어요? 오 형식의 수동태니까 OK? 얘가 지금 주어로 간 거잖아 i have been invited invited by mc 그죠? 투 기부 안 적으면 투 기부 어쩌고 어쩌고 적어야 될 거 아니야 돼요 안 돼요 저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이제 투 부정사 투 기부까지 이 형태까지 잘 받으라고 연결해서 자 and when i visit London this time 그리고 내가 이번에 런던에 방문할 때 visit 방문하다 네 아직 방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나 will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왜 시간부사절 when 할 때니까 이번에 방문할 때는 자 얘 뭐 하겠대요 i will have been there five times 자 나는 거기에 몇 번? 다섯 번 가는 게 다섯 번 가는 게 될 거야 이거죠 자 그러면 얘 과거에 런던 몇 번 갔어요? 네 번 그리고 이번에 한 번 더 가면 총 다섯 번이 될 거다 내용일치해서 잘 보라고 알지? 네 과거에 런던 몇 번 갔고 앞으로 한 번 더 가면 총 다섯 번이 된다니까 알죠? 네 sometimes 때때로 it is tough for me 그것은 나에게 어떻다 터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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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거칠다 거칠다 멋있다 터프가이 저거의 심으로 hard hard 어려운 어려운 자 그런 뜻 다 있죠 근데 여기서는 어려운 그것은 나에게 어렵대 때때로는 자 그것은 뭐예요? 가 주워 이 데디아가 진주어야 자 뭐가 어렵대 자 i have to leave 립은 도약하다 띠다 위로 깡충 뛰는 거야 있죠? 자 내가 도약해야 하는 건 나에게 힘들대 from a to b 저 한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로 또 다른 장소로 더 어나더 다음에 플레이스가 생각된 거죠 에브리 위 캔 매 주말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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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런던으로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나한테 뭐하다고 어렵다 힘들다 but 그러나 whenever 뭐뭐할 때마다 같은 뜻 뭐예요? every time each time 알겠어? 뭐뭐할 때마다 every time each time i see see 무슨 동사? 지각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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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적어 다음에 뭐 온 거예요? ing 올 수 있죠? 네 동사 원형도 올 수 있죠? 네 두 개 올 수 있는 거야 투부정사 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자, 나는 뭐가 나의 로봇을 이 뭐하는 걸 돕는 중인 걸 볼 때마다 그죠? 뭐하는 걸 도와요? to cure people cure 치료 치료하다 사람들을 치료하는 걸 돕는 걸 볼 때마다 나의 로봇들이 그지? 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who are ill 아픈 아픈 아까 illis가 질병이었죠? 니스 붙으면 질병이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걸 돕는 걸 볼 때마다 I'm really humbled 나는 정말로 겸허해진다 이거죠? 험불이 험불이 원래 겸손하게 하다야 겸손한 이라는 형사의 뜻도 있고 근데 얘는 뭐야 동사로 pp로 쓰인 거죠? 네 그러니까 동사로 쓰이면 겸손하게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겸손해 진다가 되는 거지 왜? 지금 아 힘들어 거만 떨고 있는 거야 내가 거만 떨고 있는 거야 거만 떨고 있는데 거만해지려고 하는데 아 네 그래도 로봇이 이렇게 사람들 치료하는 걸 볼 때마다 나는 다시 겸손해 진다 험불해 진다 알겠죠? 네 됐어요? 네 나의 직업이 완전히 뭐하다고 리워딩 리워드가 뭐예요? 보상 이 직업이 보상을 받는 거야? 주는 거야? 주는 거죠 나는 나의 직업이 보상을 준다고 생각한다 이거죠 맛있어? 이때 파인드는 뭐예요? 싱크예요 싱크 알겠지? 이거 저거 뭐랑 똑같은 거야? And what do you want I found I found I found 나는 그 책을 쉽게 찾은게 아니라 쭌 어떻게 해야된다고 나는 그 책이 쉽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O형식에서 파운드는 싱크야 싱크 그 책이 쉽다고 생각한다 알겠어요? 자 그럼 수민이 이거 해봐 그대로 나는 뭐가? 나의 직업 직업이 뭐한다고 보상을? 보상을 준다고 생각한다 이거죠 자 컴플리트는 얘 꾸며주니까 RR 붙여야 되죠? 얘가 보호가 아니야 컴플리트가 리워딩이 보호에요 그죠? 완전히 보상을 준거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됐어요? 헷갈리지 않게 잠깐만 꼬막 빨고 바로 갈게 저는